로드리 베테랑이네요 그동안 무사고 비행이라니 이게 사고요 이게 아니 원래는 미칠 보러 가는 건데 자꾸 딴 데 가는 게 사고가 아니면 뭡니까 지금 이게 꼭 어디 비행기가 부서져야 사겁니까 800번이 사고가 났는데 지금 자 모리야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하자 박수 그래 늘 수고가 많고 나는 널 존경심을 갖고 있어 너가 우리를 위해 자표를 찍어주는 것 박수 따라리 만족만약 좋다 가자 야 어우 오리 뭐야 이거 덜 떨어지게 생긴 물 이름이 다랑어야 야 왜 이름이 다랑어야 너 말도 안해 물물은 뭐야 말투가 물물이야 이거 너무 미간이 넓은 거 아니야 미간이 과하게 넓은데 로드리 시동 끄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륙 자주 해야 되니까 시동 좀 켜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시동을 껐다 켰다니까 이게 오는데 로딩 걸리지 자꾸 아 어차피 계속 올게요 시동 켜놔 그냥 비행기 좀 여기다 넣어놓지 말고 어떻게 뺄 거야 이게 후진할 때 이거 시간 걸리게 로딩 자꾸 걸리잖아 이런 데다가 노래니까 이런 데다가 여기 앞에다가 바로 날아갈 수 있게 아 크림이 또 나왔네 크림이 아 이거 민트색 진짜 크림이 귀엽지 어 이거 무답불 끌 수 있네 야 처음 알았다 미칠러 나면서 처음 알게 됐어 야 이거 무답불 껐다 켰다 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네 코끼리 아 이거 맘모스 아니야 이거 맘모였나? 어 그랬어 넌 인마 야 아니 왜 백악기 시대에서 왜 여기까지 기어나와 거기 가서 이거 얼어 있어 그냥 저 옷도 저기 어디서 저 원신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저거 아이고 아이야 너는 자꾸 왜 경마장에서 지금 널 그 아니야 너 센티엘로 이 자식아 니가 인마 1등 하겠다고 인마 나한테 돈 걸라며 우리가 마사이를 속일 수 있다고 했지 아녀 근데 어떻게 됐지 너 인마 여기 처음으로 도망다니고 나도 지금 여 갚아도 갚아도 해 지금 풀이 박혀가지고 지금 인마 다시는 경마장에 못 가는 신세가 되었지 그니까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인마 이 자식아 너는 얼쩡되지 말고 당신의 모답불을 끄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 나요 나 나 이장 갚아도 갚아도 이장이여 이거 나 좀 그냥 드려보내줘 좀 이거 아직까지 탑승수속을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땀뻘뻘 흘리면서 어 여러분들 이거 시동 켜놔 제발 시동 켜놔 이거 이거 왜 시동을 자꾸 끄는겨 켜놔 켜놔 이거 바로 갈 수 있게 로딩하지 말고 이거 로딩이야 좀 어 애들이 이게 고지식해 어 어 뭐지 뭐야 뽀야미? 뽀야민가? 뭐야 아 돼지여 돼지여 어쩐지 올 따라 돼지 껍데기가 겁나 루시 어 루시 루시양은 돼지 껍데기를 팔았는가? 얼굴이 피부가 아주 뽀얗구만 껍데기 없이 아 피부가 너무 뽀얗길래 뭐 모닥불은 왜 끄시는 거예요 어 모닥불을 끄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민간신앙으로서 모닥불을 끄면 다시는 그 동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꺼지세요라는 꺼주세요 꺼주세요라는 자 썼냐? 어 민트색 보인 것 같은데 지금 살짝? 아냐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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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야 저 느끼한 저 스페인 개미 알기는 왜 자꾸 기어나오고 난리여 저거 저거 아주 잔뜩 뾰루퉁해져가지고 저거 주둥이 저거 아주 그냥 주둥이 톡 떼다가 저거 어? 우리 엄리가 맨날 그랬는데 저놈 저놈 저거 주둥이 딱 떼다가 저거 닭똥집 해먹어야 된다고 맨날 나보고 나보고 맨날 그랬는데 야 과거에도 이정도로 기도를 했으면 나라에서 인정해줬을거야 이정도 이정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으면 나온다 뭐 이게 개 한 마리가 바둑이가 나왔어 이 바둑이야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이 자지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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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뻐 악어 중에 제일 예뻐 어? 너 참 예쁘게 생겼다 하지만 당신의 성화는 쓰겠습니다 아 쥐돌이가 또 어? 어? 잠깐만 쥐? 자축임묘? 드디어 십이간지로 십이간지설로 돌아오는건가? 십이간지는 무슨 대도님 십이간지 말고 삼간지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아 됐어요 다 된적 있어 소 나온다 보세요 어? 소 소 미쳤어 아이고 우리 소처럼 일 잘하는 사가 나왔네 사 자축 사 소 소 사 야 이거 우리 사호 소처럼 일 잘하지 소나 마찬가지요 저는 그냥 뭐 토끼는 십이간지 중 네 번째 사호 허? 우리 화살촉에게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닐까요 닭 닭 닭 닭 닭 닭 닭 누구세요? 누구죠? 자백하십시오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촌 간장치킨 시키신 분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신의 의지들로 돌아오고 있던데 지금 누군가가 지금 그새를 못 참고선 교촌 간장치킨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여기서 모든 게 꼬였어 뭐야 뭐야 너 봤던가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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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거 미가 넓은 애이랑은 좀 다르네요 걔는 남자고 얘 여잔디 둘이 형제인가 보네 지금 어 악덕 뮤지션이요? 왜 둘이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 어? 우리가 이것은 시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다 같이 어이구 어 야 이거 그래 미자야 그래 미자 너는 언제 봐도 그렇게 아주 착하게 생겼어 야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이쁜 딸 나가지고 얼마나 그 때마다 칭찬을 많이 하는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여긴 얼쩡되지 말아라 어? 한 번만 더 얼쩡되면 아주 그냥 어? 둘이 지금 미체를 원하는데 자꾸 얼쩡되니까 지금 되게 되는 거 아니야 어? 어? 저거 뭐야 덤프요? 덤벨이요? 뭐 뭐야 저거 보이든 아니고요 중복이 이제 안 나오고 있어 우락이냐? 아 우락이로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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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락이 그래 잘 잘 왔는가 모범수로 방면됐어 어디가 모범 아니 모범 모범적이지 우리 우락이가 아주 그냥 반지가 모범적이여 어? 아아 아 아 저 저 저 아주 그냥 저 미치것구만 저거 아주 그냥 저거 저 저 존벌레 같은 놈 저거 그림 아니야 그림아 그래 그림이 옷도 어디서 요상스러운 걸 입어가지고 저거 이거 수박이여? 그래서 여기 나오지 말아라 어 저 원숭이라떠게서 야 아아 원숭이 머치모리 같네 야 원숭이야 뭐 위에 뭐 있는겨? 위를 자꾸 뭐 하늘에 뭐가 있는겨? 민트색 사리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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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양이다 어 그래 고양이 좋아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안귀여워 안귀여워 어디 땐 귀여워 쇼미더머니 나갔다가 거 메달만 받은겨? 어? 그리고 2차에서 떨어졌어? 아유 그렇구만 저희 어 어 가자 가자 아 아이 또 닭이 아 에바야 이거 또 에바네 어?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야 이거 어 민트들 어 얘 배티 아니냐 그래 배티 아니냐 그래 그 너 이거 인마 펀트 배운다고 미국 가가지고 마이크 타이슨한테 배운다고 하였다가 마이크 타이슨 때려놓기고 인마 그래 그랬다는 배티야 배티 앞니 그 싸우다가 날아간겨 배티는 참 귀여워 어 궁금한게 있는데 이걸 물어도 되는지 모르겄다 앞이 보이냐 그거 콧구멍에 가려가지고 이거 앞에 안 보여 옆으로 보는거 같은데 어 뭐야 또 이 섬은 좀 특이한 섬인데요 어 뭐야 어 뭐야 아 야 너 인마 야 야 뭐라고 했냐 너 진짜 너 왜 자꾸 빨가먹고 다니니 너 그 치맛살 등심 안심 안창살 그 다 왜 그걸 내놓고 다니냔 말이여 어 어 미국지 찍순이구나 아유 우리 찍순이 귀엽다 찍순이는 하수도에 사나봐 색깔이 하수도 색깔이야 시궁창지인가 보네 아유 귀여워 바로 나갈 수 있게 어 토끼 나왔다 어 좋아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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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아이돌 그렇지 다시 나온다 쩐베기 쩐베기 어 토끼가 나왔어 드디어 아냐아냐아냐 봐야 돼 뭐여 뭐여 이 어 야 기 기 아이고 기가 아니냐 우리 마을에 있다가 어 어 그래 잘 지내지 어 우리가 너를 내보낸게 안 이뻐서 그런게 아니여 넌 최고의 주민이었어 우리 마을이 폭파됐어 어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것을 영화로 만든 폼페이라는 영화를 너도 봤는가 그 거기가 주인공이 나여 어 그러니깐 걱정하지 말고 어 저기 편안하게 여행 다녀 어 야 헤어진 주민 만나게 하지 말자 이게 무슨 추태야 야 지금 나왔다 민트였어 지금 살짝 민트 나왔어 맞는 거 같애 아씨 아야하 릴..릴.. 릴리 어어 안녕 잘 지내지 아이고 릴리가 없으니까 우리 마을이 허전해가지고 어 어 아이고 아이고 밀지마 밀지마 어 헤어진 여친 특집이야? 어떻게 댕겨 이거 어? 어어 아 나도 떠났어 나도 여기 뭐 마을 떠나고 너 없으니까 뭐 그냥 우리 마을 그냥 숨긴 거 같아가지고 그래 그럼 잘 살고 어 야 여친이 임마 어? 나오면 임마 눈치 보여가지고 어 어디 이거 뭐 하겠어? 참..어 야 야 나왔다 오 재천이다 야 어 뭐야 나왔어 어 드디어 드디어 어 어 그렇지 와 얘가 재천이구나 오 딱 봐도 재천인거 알았어 왜냐면은 재천대성 손오공이죠 저 위에 오오 됐어 오 진짜 미찰 빼고 다 봤다 아 줌마요 어 우리 그 로타리에서 김밥천국 하던 줌마 아닌가 어 진주 목걸이를 샀다고? 어딨는디 아 저 머리 위에 있는 게 진주 목걸이요 목에다가 안 하고 안 들어가 어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 머리띠인 줄 알았네 어 어 뭐야 여기 처음 오는데 어 어 어 십자가 빙수야 오랜만에 본다 야 십자드라이버 갖고 와서 네 눈 한번 열어줘야 되는데 어 안경을 어떻게 이렇게 맞췄어 어 어허 미치겄네 아주 그냥 아니 가지가지 저게 아이고 우라기 아버님 아니십니까 어 역시 아버님답게 아주 그냥 우라기가 아버님 닮았나봐요 아주 그냥 유전자가 아주 그냥 대박이여 우겨우겨 우겨우겨야 저거 아주 그냥 지 아들백이랑 똑 닮아가지고 저거가지고 지 애비랑 하는 짓이 똑같아 저거 아주 그냥 우라기랑 어 토끼? 개구리? 아니여 투투 아니여 그 왜 염렴마을 이장 아닌가 전국 이장대회에서 나랑 만나가지고 결투를 펼쳤던 나의 비천어검류를 잘 받아냈었지 저 코털로 중력때문에 코털이 맨날 내려가는 거만 좋아가지고 그냥 마뉴인력 곱치기여 보여 끝까지 갔지 아니 이거 이게 뭐 이게 개야 원숭이야 이거 개숭이 아니여 자꾸 너 자꾸 나오지 말아라 마롱아 마롱 이 자식아 인마 매롱 마롱 저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 진짜 비트 코끼리 뭐야 저거 이름 뭐였어 뭡니까 저 독코끼리 독속성 코끼리 이거 이름 뭐예요 포이즌 엘리펀트야? 오팔이구만 이런 오팔 진짜 아주 그냥 어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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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여기 인도 원숭이가 미쳐버리겠네 첼리아 이거 두 마리인가 봐 하나는 몽트이고 이거 비슷하게 생긴 놈이 두 마리 있어 이거 어? 쌍둥이 원숭이가 이거 돌아가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네 저거 어?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우 야 어휴 부셔 야 얘 왜이렇게 얘 왜이렇게 야 얘 왜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얘 눈이 왜이러냐 인중도 길고 아 인중도 너무 길고 이거 어? 야 눈이 왜 저렇게 눈이 왜 저래요 눈에 벌레 있는거 같은데? 어 어 야 야 오골괴까지 나왔어 오골괴도 나왔다고 지금 닭은 지금 종류별로 다 나왔어 간장 닭 뭐 황금올리브에다가 뭐 지금 어 노랑통닭에 지금 야 오 심지어 오골괴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거 코끼리가 한 마리 나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코끼리 한 마리 나왔어 지금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제발 어 민트! 아아씨 뭐야 또 아 너 너 너 너 누구였지? 미자? 아 페툰이야 어 아 얘도 얘도 신규야 아 얘도 신규 직원이 얘 신규 하마라고 그랬어 얘도 신규 캐릭터거든요 3장 남았다 지금 3장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3장에 모든걸 걸어야지만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스티커 기억나십니까?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딱 하고 나왔어 그때 그 감독님의 물결이었죠? 뭐야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이게 하마 저 저 저 저 아 저 안드레 저거 아주 그냥 아 환장하네 저거 비족학교 하만데 뽀뽀드 남자 다니는데 거기 악역 같애 어 어 아 얘 아 얘 좀 애매하네 나탈리 얘도 인기 주민이잖아요 나탈리도 사슴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애야 나탈리도 예쁘지 용남이는 요즘 안 보이네요 아 죄송하네 그런 이름 자꾸 언급하지 마세요 구정탄다 그러다가 걔는 나온다 지금 뭐 용남이 뭐 이런 애들 어 라스트입니다 이 라스트에 모든걸 걸고 더 없이 뒤.. 뒤는 없습니다 뒤는 없어요 이 모든걸 한 번에 걸어야 돼 모든걸 다 걸어야 돼 모든걸 다 걸어야지만 나옵니다 모리야 가자 우리 할 수 있잖아 오 삼단성 마지막에 삼단성 아 너무 좋죠 너무 완벽해 로드리 박수 박수 치고 시작하자 박수 훌륭해 잘했어 좋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제발 민트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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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어 야아 아아 아니야 이거 보이들 너 왜 이러냐 진짜 환장하는데 진짜 아니 넌 왜 그러냐 어 우리 마을은 자립이 없대 및겠 개 우리 마을은 지금 다 풍미 박살이 났어 우리 마을에서 지금 지하철 뚫어가지고 5시간이면 서울 강남역에 도착한다고 지금 나 거기 투자했다가 지금 그 뒷 유언비어라는 거 알고 지금 봉허 부동산이 쫄딱 망했다고 여기다 뿔뿔이 흩어졌지 니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 갈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상큼하게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뜰 생각인가 보네요 그죠?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